이번 시간에는 정투상도법과 3D 그래픽 프로그램의 화면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상법이라는 것은 광원, 입체, 그리고 평면이 나란히 놓인 상태에서 광선을 입체에 비추어 평면에 옮겨진 그림을 말합니다. 투상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정투상도법, 등각투상도법, 사투상도법, 투시투상도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정투상도법입니다. 정투상도법이라는 것은 평면과 물체와 평행한 상태로 맺혀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투상도법은 제도와 컴퓨터 그래픽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보는 위치에 따라서 일각법과 혹은 삼각법으로 이루어집니다. 4분면이란 것은 X와 Y축으로 나누어진 직교좌표평면의 네 부분을 말합니다. 현재의 직교좌표평면은 프랑스 수학자인 가스파로 봉주의 기하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봉주는 수평인면과 수직인면을 2D평면 기하학으로써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나누었습니다. 현재는 X, Y, Z축의 3D평면 기하학으로써 대상에 되는 입체 사물이 1사분면 혹은 3사분면을 놓이게 되면 제1각법과 혹은 제3각법으로 투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1각법입니다. 사물이 1사분면에 위치한 상태에서 정투상되어서 맺혀진 평면을 쫙 펼쳤을 때 나타나는 것이 제1각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3각법이 되겠습니다. 사물이 제3사분면에 위치한 상태에서 정투상되어서 맺혀진 면들을 펼치면은 제3각법이 되겠습니다. 1각법과 3각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표준화기구 ISU에서는 제1각법과 제3각법을 두 방법 모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산업규격 KS에서는 제1각법보다는 정투상도를 제3각법으로 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각법은 프런트, 레프트, 탑뷰로 그려지고요. 제3각법은 프런트, 라이트, 탑뷰로 그려집니다. 제1각법은 영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제3각법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각법과 3각법의 큰 차이는 뭐냐면 1각법은 좌출면도가 있고 3각법은 우측면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3D 그래픽 프로그램은 제3각법 정투상도를 화면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라이노의 화면 구조입니다. 좌측 상단은 탑뷰, 좌측 하단은 프런트 뷰, 우측 하단은 라이트 뷰가 유치하고 있고 우측 상단은 입체를 확인할 수 있는 퍼스펙티브 뷰가 있습니다. 라이노 말고도 오토데스크의 3D 그래픽 프로그램인 마야, 소프트 이미지, 알리아스도 모두 제3각법을 따라서 화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3D 맥스만 변형된 일각법 화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은 탑뷰, 우측 상단은 프런트 뷰, 그리고 좌측 하단은 라이트 뷰가 아닌 레프트 뷰가 있고 우측 하단에는 퍼스펙티브 뷰가 있습니다. 다른 3D 그래픽 프로그램은 우측 면도인 라이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D 맥스는 라이트 뷰가 아닌 좌측 면도인 레프트 뷰를 갖고 있어서 간혹 일부 학생들이 바꿔서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굳이 레프트 뷰를 라이트 뷰를 바꿔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3D 맥스가 익숙해지면 라이트 뷰가 아닌 레프트 뷰브로도 작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производ도 작업izing Plan 1에서 4 Ż4M의 모델 세트 뷰를 하고 감사합니다.